비상구 자석에 앉게 되서 너무 좋아요 새벽이라 공항에 식당이 다 다져서 그냥 샌드위치 먹으려구요 하나에 15,000원이라고? 이거 하나에 15,000원이라고? 이거 하나에 15,000원이라고? 안정돼 있어요? 하나에 15,000원이라고? 하나에 15,000원이라고? 하나에 15,000원이라고? 하나에 15,000원이라고? 하나에 15,000원이 engagements 하나에 15,000원으로 해주고 하나에 15,000원이에요 하나에 14,000원이나 8시 30분, 부산으로 가는 신 에어 5, 6, 4 오, 시골 랜드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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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여기는 금마의 오늘의 제빵소인데 엄마가 여기 빵 맛있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무슨 빵 좋아해? 맛있어 무슨 빵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보자 우와, 밤이 엄청 많이 들었다 밤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 공주밤이래요, 이게 금마 유명한데, 여기 오, 많이 들었다 친구가 이거 보내줬어요 친구가 이거 보내줬어요 친구가 이거 보내줬어요 이렇게 큰 거래, 어머 어머, 뺏뺏어 수지야 고마워, 잘 먹을게 수지야, 엄마도 잘 먹었어 고마워 선물 받은 제비집은 결국 엄마네 집으로 가져왔어요 엄마가 큰일 났다 오네 이거 해줬어요, 대박 열어볼게요 이건 다리인가봐요, 거치대 와 저희 엄마의 걸 사이 최고 와 대박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거 마이크도 있어 오 저렇게 좋아하니까 사다 줄 수밖에 없겠지? 엄마,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응, 나와 펴졌어요, 대박 이거 파, 나물로 진할게요 뭐 넣어야 돼요? 우선은 뭐 넣었죠? 밥솥은 밥솥은 넣고요 파, 양념이기 때문에 라면을 안 넣어요 아, 그래요? 또물쫐물해 아, 또물쫐물이요? 그 다음에, 저기를 넣을 거니까 어떤거야? 조선간장 상대에 얼마큼이죠? 그냥 첫간에 넣어요 밥솥이 넣어요 또물쫐물해 이봐 이렇게? 응 그거 먹을 것도 뭐 있냐, 그거는 마늘도 안 넣고 쉽다 시원 음 좀 짜요 안 짜요, 나물은 조금 짭짤하다 해야 숨이 죽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약간 짭짤하다 하게 묻혀야 돼 시금치, 나물은 조금 시금치도 그렇고 그런가요? 한식당 몇 년 하셨죠? 30년 했나 봐 아니, 성도에서 한식당 몇 년 하셨죠? 10년 중국에서 한식당 10년 하시나요? 성도에서 한식당 10년 하시나요? 성도에서 한식당 10년 하시나요? 성도에서, 날마다 잔치찌 갈아주는 길이랄께 응 네 미침당 제거 아무것도 안 드릴까 응 매춤 완성 꼭 저녁 이제 Rings 모르겠어요 요리미 germ 요리 잠시 고춧가루 맛있겠다 깨뿌려 깨뿌려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 응 짠했어 맛있어 짠거 넣으면 안돼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료들 좋아해 조금씩 밥이랑 먹으면 좋겠어 곱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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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있는 맛! 이제 아시는 집이야! 지금 잠깐! 한번 들어가봐요 고기요? 생선? 새우! 무슨 새우인거야? 오빠 좋아하잖아 그래? 네! 예! 이거 되게 맛있어 이게 밑반찬이야 대박 어머 짠 짠 하이보라 많이 구독해주세요 이건 엄마가 탕훌로 세가하다 그래서 하나 샀어요 스킨이랑 스타벅스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스킨이랑 스타벅스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스타벅스에 있는 제품이에요 스타벅스에 있는 제품이에요